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정지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 세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열정이 되고 요거는 이제 다인자 유전이죠 네 다인자 유전이고요 다인자인데 세쌍 중에 두 개는 같은 염색체에 있답니다 A하고 B는 연관되어 있다 상염색체 그러면 A하고 B가 연관되어 있고 D가 떨어져 있다 뭐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대립 유전자의 수를 얘기하고 수에 의해서면 표현형이 다르답니다 전형적인 다인자 유전 문제죠 자 남자 P의 기억과 남자 P 남자 P의 대문자 수와 대문자 수가 남자 P 더하기 여자 Q가 6이랍니다 그죠? 그리고 요 P는 스몰 D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났는데 자 P하고 Q 사이에서 A가 태어났는데 이 A가 표현형이 최대 세 가지 표현형이 세 가지고 그 다음에 A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수 대문자의 수가 1, 3, 5 중에 하나다 자 요게 이런 류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한테는 좀 쉽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자 엄마 아빠가 뭐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대문자 수가 몇 개 나오나요? 네 대문자 수가 요렇게 하면 4개 요렇게 하면 2개, 2개, 0개 그죠? 4개, 2개, 0개 요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네 요거를 책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 책에는 나왔는데 상인연관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반연관 자 요렇게 있을 때 자 요렇게 있다고 치면 요렇게 하면 대문자 2개 요렇게 하면 2개, 2개, 2개 대문자 2개 하나 나오네요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한쪽에 다 쏠려 있다 요렇게 BB 스몰 AA 스몰 BB 요렇게 있으면 2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그죠? 근데 그리고 또 요것도 하나 볼게요 우리가 이제 밑밥을 먼저 좀 깔아 놓고 가봐야죠 자 D가 있는데 D가 있는데 라지, D, 스몰, D 라지, D, 스몰, D 요렇게 있을 때 요거 대문자의 수는 2개, 1개, 0개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음 자 라지, D, D 스몰, D, D 이렇게 있으면 대문자가 1개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?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요 위에 이 위에 것하고 그 다음에 아래 것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합치는 건 어떻게 합치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다 A, B, D가 이런 형태로 있다 그러면 요기서 요거 독립이니까 요기서 만들 수 있는 표현형은 세 가지 그쵸? 대문자 4개짜리 2개짜리 0개짜리 요기서 만들 수 있는 건 3가지 2개짜리 1개짜리 0개짜리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합쳐지면 대문자 6개 요렇게 합쳐지면 5개 4개 요렇게 합쳐지면 4개 요렇게 합쳐지면 3개 2개 그 다음에 2개 1개 0개 그러면 총 7가지가 나옵니다 표현형이 그쵸?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합쳐지면 5개 3개 1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하고 요거 합쳐지면 4개 3개 2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? 요거랑 요거 합쳐지면 4개 3개 2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인지했다면 패턴을 인지했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세 가지가 나오려면 세 가지가 나오려면 밑에서 세 가지가 나오든 위에서 세 가지가 나오든 위 아래 중에 한쪽에서 세 가지가 나오고 그쵸? 한쪽에는 한 가지만 나와야 됩니다 그쵸? 요기도 세 가지 나오고 요기도 세 가지 나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요기 세 가지 나오고 다른 데 두 가지 나오고 이러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쵸? 어 한 그러니까 한쪽에 세 가지 한쪽에 한 가지 요렇게 해야 합쳐졌을 때 총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형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표현형이 세 가지다 그 얘기는 네 요기 두 종류 요기 두 종류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세 종류 한 종류 요런 식이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떠올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가 대문자의 갯수가 1,3,5잖아요 1,3,5 1,3,5 그러면 대문자의 1,3, 대문자가 한 개짜리라면 대문자가 없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쵸? 대문자가 없는 게 있고 한 개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합쳐줘야 돼요 아 이거를 말로 온전히 설명하기가 쉽진 않네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보시면 경우의 수를 다 써서 다 써서 한번 해보시고 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을 좀 잡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저는 제가 했을 때는 1하고 5를 먼저 딱 본 다음에 1하고 5를 보고 아 이거는 이거는 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가 있는데 이거 대문자 0개 한 개짜리 그 다음에 4개 한 개짜리 이렇게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? 네 그리고 요걸 가지고 보려면 요걸 가지고 보려면 어 대문자가 총 여섯 개니까 여섯 개니까 그러면 요기서 요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최대 네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죠? 네 요렇게 요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최대 대문자가 한쪽에 다 쏠려 있어도 네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그리고 이 밑에서는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최대 크기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를 만들려면 오를 만들려면 오를 만들려면 위쪽에서 대문자가 쏠려 있어줘야 됩니다 그죠? 세 종류가 나오고 요렇게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신다면 그죠? 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대문자를 한쪽으로 몰리게 해줘야 되고요 그죠? 그리고 밑에서는 대문자가 하나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기서 요기서 세 종류를 만들어냈으면 밑에서는 무조건 한 종류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곱 가지가 나와서 안 되고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대문자가 총 여섯 개여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대문자 네 개 밑에서 대문자 두 개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골고루 있으면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요기서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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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요렇게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?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대문자가 4개 3개 2개짜리 요런 거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대문자가 135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? 요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대문자가 요렇게 해서 5 3 1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고 그죠? PQ암험 이게 P 이게 Q고 근데 P가 스모이디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P고 이게 Q가 되겠네요 되겠죠? 네 그래서 P를 정리를 하면 P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A B 스몰 A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D 스몰 D 이게 P고 Q는 음 A, 라지 B 스몰 A, 스몰 B 라지 D, 라지 D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볼게요 가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 여러 쌍으로 결정하면 이거 다인자 유전이죠 음 맞고요 자 Q의 ㄱ Q의 대문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자 P의 대문자 하나 둘 두 개 두 개 그러면 2 아니고 2분의 1이죠 틀렸고요 자 A의 ㄱ이 3일 확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확률을 계산하려면 밑에서는 무조건 한 개짜리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의 확률은 1입니다 곱하기 여기서 요 두 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죠 요렇게 해서 요거 더하면 세 개 대문자 세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 4가 나올 확률은 요렇게 계산하면 한 자 해볼게요 4 2 2 0 그러면 4가 한 번 2가 두 번 0이 한 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기서 대문자 두 개 요기서 한 개가 나오는 이 확률만 대문자 세 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산하면 돼요 4분의 2 곱하기 1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네 요기서 특색이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표현형이 생각보다 적어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인데 그죠 그리고 1, 3, 5입니다 2, 3, 4가 아니고 1, 3, 5에요 이와 같은 형태면 이와 같은 형태면 요 극간이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두 개 한 개 0개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 2, 3, 4 요렇게 극간이 하나씩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이쪽에서 경우의 수가 세 개 만들어지고 이쪽이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간 차이가 1이면 근데 극간 차이가 2다 그러면 요기서 세 개 종류를 만들어내면 극간 차이가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위쪽에서 어 세 종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음 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말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이 좀 이것저것 해보시면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해서 해보시고 감을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 풀이는 이렇습니다 어 이해 안되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실행